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2 바탕화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탕화면 이라는 건 뭐예요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윈도우를 시장이 됐을 때 컴퓨터를 부팅 했을 때 처음 뜨는 화면이죠 여기가 바탕화면 이에요 바탕화면이고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휴지통이죠 휴지통 우리가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은 바로가기 아이콘이거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작 단추 5번은 검색 상자고 그 다음에 6번이 전체를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작업표시줄 이라고 부릅니다 뭐 직접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이 전체가 다 작업표시줄이 되는 거고 그저 작업표시줄 이고 요게 뭐예요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 이라는 것은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얘는 xs 2016 에 바로가기 아이콘 이고 얘는 xl 2016 에 바로가기 아이콘 이에요 휴지통 이고 말도 바로가기 아이콘 이네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일반 파일 갖다가 앞에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시작 버튼 그죠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 메뉴 시작 화면 이에요 그리고 검색 상자 검색 상자 그 다음에 작업 보기 우리가 작업한 거를 이렇게 보여 줘요 이게 작업 보기 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작업표시줄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스크 바라 그럽니다 현재 엑셀 xs 파일 탐색기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요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놨구요 그 다음에 이쪽 가게 되면 숨겨진 아이콘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고는 인터넷 요거는 이제 스피커 남이 웨이라는 건 뭐예요 한글 영어 전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5 시간 그 다음에 요건 알림 이에요 알림 그리고 작업표시 가장 오른쪽에 바탕화면 보기 우리 에어로 피크 기억나시죠 에어로 피크 마우스를 가지고 자 바탕화면 작업표시 가장 오른쪽에 바탕화면 보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잠깐 보여주는거 에어로 피크 배운거 잖아요 4 그게 바탕화면 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가기 아이콘 단축 아이콘 가겠습니다 우리가 쇼트컷 지름길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구요 단축 아이콘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은 뜻이니까 어떤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구요 이번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인데 얘가 시험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되요 하겠습니다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바로가기를 삭제하게 돼도 원본 프로그램은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당연히 원본 프로그램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얘는 그냥 바로가기 아이콘일 뿐이에요 그죠 조심하시고 그리고 바로가기는 여러개 만들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개 만들 수 있다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파일만 만드는게 아니구요 파일이나 드라이브 폴더 프린터 모든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요 LNK 뭐의 약자일까요 연결의 개념이니까 링크의 약자다 라는 거 LNK 이런거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거는 뭐 시험을 보기 위한 방법론이구요 첫번째로요 제일 간단한 방법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작 메뉴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XS 2016을 클릭을 한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그냥 끌어 버리면 지금 XS 2016 E 가로열고 E 가로 닫고 왜요 여기 아까 하나 있었으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재 보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2단 쪽에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르고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거기다 또 별표 쳐 두시구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강의 들으실 때 교재를 펴놓고 교재 오픈 시켜놓고 강의 들으시면서 교재하고 병행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기 를 만든 만들 파일을 복사를 해요 우리 컨트롤 c 복사 하시잖아요 복사한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붙여넣기 왜냐하면 복사 했으니까요 복사 했으니까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붙여넣기를 해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바로가기 만들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클릭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바로가기 만들 항목에서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바로가기 만들 항목을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합니다 근데 얘는 바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그걸 클릭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항목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 경우에는 아까처럼 우리처럼 그냥 드래그 해버려도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 들어가서 좀 복잡하죠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단계가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다는 얘기에요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거는 조금 복잡한 방법인데 얘도 마찬가지에요 실은요 시장 메뉴에서 우리 아까 시장 메뉴 기억나시죠 시장 메뉴 여기에서 말하는 거에요 시장 메뉴에서 바로가기를 만들 항목에서 망해 파워포인트 2016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에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쭉 가게 자세히 가게 되면 파일 위치 열기가 있거든요 자세히 와서 파일 위치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자세히 파일 위치 열기 여기서 해당되는 파일 해당되는 파일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가기 만들기 누르면 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얘를 클릭해도 돼요 보겠습니다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세히 파일 위치 열기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만들기 또는 저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보내기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래도 되는 거에요 네 이게 바로 바로 그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맞다트리다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드는 방법 이거 달달달 뭐 다 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바탕화면 아이콘 이름 변경하기 이름 변경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우리가 컴퓨터 하면서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바꾸기 누르면 돼요 클릭하면 됩니다 이름 바꿀 때 그 다음에 이름 클릭하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클릭해서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름 바꾸기 하는 건데 지금 클릭을 하고 또 한번 클릭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기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22 이름 바꾸기 기억나세요 FE 바로 이렇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바탕화면 아이콘 정렬 표시하기 이건 직접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보기 기준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선택할 수 있다더라 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유형 수정한 날짜 요런 것들을 정렬 기준 되냐 안 되냐 그럼 요런 기준이 뭐 뭐 있느냐 요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이름 크기 이크 항수 이름 크기 항목 유형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그 다음에 붙여넣기 바로가기 붙여넣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복사 취소 뭐 요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기 보면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인데 이건 잠시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아이콘 자동 정렬 얘를 클릭하게 되면 아이콘이 자동적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은 그리드에 맞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바탕화면에 아이콘 표시가 지금 체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해서 해제라면 바탕화면 아이콘이 싹 없어져요 요것도 조심하시고요 보기에 바탕화면 아이콘 표시에요 됐네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새로 만들기 폴더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바로가기 마찬가지 이미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 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은 이제 이게 설정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 해상도 디스플레이 해상도 조절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텍스트 그 다음에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할 때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간 모드 야간 모드 설정 이런 부분들 디스플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설정도 가겠습니다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설정에서의 개인 설정이요 개인 설정의 배경 그 다음에 색 잠금 화면 테마 글꼴 시작 작업 표시줄 우리가 설정할 때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구경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삭제하는 방법 삭제하면 이제 딜리트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선택하거나 당연히 삭제할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그리고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더라라는 거죠 삭제는 딜리트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삭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삭제할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으로 드래그 해버리면 됩니다 이래도 삭제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제 2섹션 바탕화면 바탕화면의 구성과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작업 표시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우리가 작업은 영어로 태스크고 그 다음에 줄은 바 라고 표현해요 바 태스크 바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작업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컴퓨터에서의 작업은 뭐예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앱 어플리케이션 다 같은 뜻이죠 보겠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앱 APP 앱이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윈도우 10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 앱이라고 불러요 우리 스마트폰의 앱처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자 우지간 작업 표시줄에는 현재 수행 중인 앱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간 전환 한번에 이루어진다 간단하다 이거고 자 요 부분은 아까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추 같은 경우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esc 를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윈도우 키를 눌러도 되는 거고 자 요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애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 단추를 누르게 되면 현재 최근에 추가한 앱이라든가 자주 사용하는 앱 앱 목록 사용자 계정 설정 전환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전원에서 끌 수 있는 거 이건 뭐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전원 그 다음에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는데요 여기요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애들이 떠요 뜨는데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x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를 누르면 빠른 링크 메뉴 열기입니다 이거 책에다가 쭉 형광펜 저처럼 똑같이 형광펜을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요 빨간색 펜 형광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윈 키 누르고 x 를 누르면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자 애우는 방법 빠르게 링크하는 메뉴 빠르게 연결되는 메뉴 굉장히 유용한 메뉴예요 보겠습니다 지금 윈 키 누르고 제가 x 를 눌렀어요 화면 안 보이지만 여기 보세요 앱 및 기능 오늘 구경 많았어요 앱 및 기능 전원 옵션 이런 게 여기 있더라 정도 이벤트 뷰어 뭔지 모르지만 시스템 내 컴퓨터가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싶을 때 얘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 네트워크 연결 디스크 관리 하드디스크 SSD 이런 것들 컴퓨터 관리 명령 프롬부트 명령 프롬부트 관리자 오늘 처음이라 하나씩 제가 일일이 다 보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설정 예전 제어판 같은 역할이에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제어판이 아닌 설정이 시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아 파일 탐색기 어디서도 들어가네요 검색 실행 그 다음에 종료 및 로그아웃 그 다음에 데스크톱 보세요 이게 뭐라구요 빠른 링크 메뉴 열게요 그래서 윈도우키 누르고 X 를 눌러도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돼요 됐습니다 그 외우셔야 돼요 윈도우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검색창 윈도우키 누르고 S 검색 열기에요 이 S는 서치 SEARCH 서치가 찾다란 뜻이 있거든요 검색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지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그 다음에 검색에 가게 되면 검색 상자 표시가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검색 상자 표시가 된거고 아이콘 표시 누르게 되면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요 아랫부분 그 다음에 검색에서 숨김 그럼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검색 다시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시험문제 뭐가 나온게 있냐면요 이게 또 나왔어요 지금 보면 검색 상자 나타나게 하고 안 나타나게 하고 할 수 있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 보기 단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작업 보기 얘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사라졌어요 작업 보기 단추 얘요 얘가 작업 보기입니다 얘도 사라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 시작 단추는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그게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구요 됐네요 그 다음에 작업 보기 윙키 누르고 탭 누르는 거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윙키 누르고 탭 누르는 거 작업 보기 열기 그 다음에 아까도 들어갔었지만 작업 보기 열기 들어가게 되면 얘는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요즘 우리가 모니터를 여러 대 두고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모니터가 하나다 근데 여러 대 모니터 두고 쓰는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럼 작업 보기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여기 들어가서 플러스 새 데스크탑을 누르게 되면 가상 새로운 데스크탑 우리가 가상 데스크탑이라 그러는데 모니터를 여러 개 놓고 쓰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구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앱이 모두 표시되고 클릭하게 되면 해당 앱으로 전환돼서 표시된다 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맨 아래 작업 표시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요런거 같은 경우는 맞다트리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윙키 누르고 B 알림 영역에 포커스 설정 숨겨진 아이콘을 표시해 주는 거에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콘들 그 다음에 입력 도구 모음 이거야 A B 뭐 이런거 가 A 가 이런거 영문 한글 전환 시키는 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느 분들은 한글을 영어로 영어로 한글로 번역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한영 전환이에요 영어 A B C D 한글 가나다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가 있는데 거기서 입력 표시기가 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맞다트리다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 날 그 시간과 날짜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날짜는 시간과 날짜는 윙키 누르고 ALT 플러스 D D는 이제 데이트가 되겠죠 날짜 얘를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날짜 및 시간표시 숨기기가 돼요 윙키 누르고 ALT 누르고 D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시간하고 날짜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런 거는 맞다트리다 시험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 주시고요 윙키 누르고 ALT D R D R D R D 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에서 시계가 끔 이렇게 돼있으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알림 센터 알림 센터는 여기거든요 여기 알림 센터예요 알림 센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윙키 누르고 A 알림 센터 여기 알림 알람 A 알람 뭐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바탕화면 보기는 말씀드렸었죠 우리 윙키 누르고 D 바탕화면 표시 및 숨기기 윙키 누르고 D 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언제 배웠었어요 에어로피크 할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모든 창을 최소화 한다라는 거 바탕화면 보기 네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얘가 보겠습니다 맞다트리다 구분 잘하세요 작업표시줄은 위치는 상하좌우 자유롭게 배치시킬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상하좌우 근데 일반적으로 아래다 넣고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화면에 반 정도까지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50% 까지 화면에 반 정도까지 이거 보여 드릴까요 지금 이렇게요 화면에 반 정도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숨긴 기능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숨기는 기능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작업표시줄 설정 들어가게 되면 여기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표시줄 자동 숨기기 여러분 자동적으로 숨겨집니다 지금 아래쪽에 숨겨지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거고 이 얘기가 이 얘기에요 작업표시줄 설정에서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표시줄 자동 숨기기가 켬인 경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작업표시줄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작업표시줄 잠금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거죠 왜요 작업표시줄이 잠금되어 있으면 이동하거나 크기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금을 취소하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바로가기키는 이미 우리가 바로가기키에서 배웠거든요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키 누르고 탭 누르면 알트탭 누르게 되면 탭키를 이용해 가지고 열려있는 모든 앱 사이를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알트탭인데 위에 것처럼 똑같은데 컨트롤을 추가하면은 화살표키를 이용해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알트 ESC는 현재 실행중인 다음 창으로 전환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윙키 누르고 T 윙키 누르고 T 누르는 경우는 작업표시줄의 앱 순환이에요 작업표시줄에서 엔터 누르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작업표시줄에 실행중인 프로그램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게 되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뜨죠 네 여긴 뜨네요 파일탐색기에서 이렇게 현재 강의교환 컴퓨터일반 이런 식으로 뜨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세요 작업표시줄에 실행중인 프로그램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켜요 작은 미리보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에어로피크에요 개념 표시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미리보기 화면 여기다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화면에 창이 바로 표시되고 클릭하면 크게 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지금 엑셀은 없었는데 여기 파일탐색기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및 시작 메뉴 앱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점프 목록이 나타나요 점프 목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한 파일들 여기요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거든요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요 점프 목록 그걸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에서의 바로가기 아이콘 이것도 간단하게 좀 작업표시줄에서 이제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작업표시줄 단추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실행합니다 시프트 누르면 새로 실행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또 같은 방법은요 관리자 앱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요 요런 걸 간단하게 맞다트리다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는 시프트 누르고 작업표시줄 단축 클릭하면서 그 앱을 새로 실행 했잖아요 요래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요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앱에 바로가기 메뉴나 창 메뉴가 표시되요 아까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에 도구모음 추가하기 인데요 작업표시줄에 도구모음 추가하기 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업표시줄에서 빈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 도구모음에 주소 링크 바탕하면 새 도구모음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열려요 그겁니다 주링밭에 주소 링크 바탕하면 새 도구모음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주소 이렇게 주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링크 바탕하면 그 다음에 새 도구모음 이렇게 떠요 이렇게 주링밭에 이 네 가지만 좀 알아두시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에 프로그램 고정 및 제거하는 방법 인데요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작업표시줄에 프로그램 고정 및 제거하기 작업표시줄이 여기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엑셀 그 다음에 액세스 파일탐색기 엣지 파워포인트 이걸 작업표시줄에 고정시켜 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내가 고정시키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시작 화면에 고정이에요 시작 화면에 시작 화면에 여기다 고정시키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작업표시줄에 고정 얘 누르면 작업표시줄에 고정이 돼요 됐죠 온김에 보겠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파일 위치 열기 그 다음에 이 목록에 표시 안함 그 다음에 제거도 되고요 또 시작 화면에서 제거 얘는 왜 이제 시작 화면에서 제거에요 아까 고정시켰잖아요 시작 화면에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2016 자체를 제거하고 싶어요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2016의 새로운 특징이에요 여기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제거가 되는게 아니고 제어판에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제거했거든요 그겁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표시줄에 고정을 시키고 얘는 현재 고정이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고정을 시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작업표시줄에서 제거 그쵸 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작업표시줄에 고정된 프로그램의 최근 항목 고정 및 제거하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액세스로 가겠습니다 액세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암관리.accdb 라는 파일을 제가 고정시키고 싶어요 앞쪽 모양 이 목록에 고정을 눌러버려요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제할 때는 목록에서 제거를 누르면 돼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네 요번엔 작업표시줄 설정 가겠습니다 작업표시줄 설정 얘는 작업표시줄 설정 이거예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시작단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설정에 개인 설정에 작업표시줄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윙키 누르고 i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개인 설정에 작업표시줄 같은 방법이에요 또 윙키 누르고 x 누르면 뭐예요 이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빠른 링크 메뉴 열기죠 그 다음에 n을 눌러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개인 설정에 작업표시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작업표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표시줄 설정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부분들 요건 들어가서 제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표시줄 설정 보세요 지금 설정에 작업표시줄 들어왔습니다 요게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오늘 작업표시줄에서 작업표시줄 잠금 끔 켬 할 수 있어요 작업표시줄을 잠그겠다라는 뜻이고 아까 요거 살펴봤잖아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거냐 안 숨길 거냐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하시면 돼요 이건 태블릿 모드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단추 사용인데 작은 작업표시줄이에요 보세요 지금 요 아랫부분 보세요 얘를 켬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아이콘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얘 보세요 얘 보세요 작업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축 기억나시죠 여기 끝에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해서 바탕하면 미리 보기 할거냐 안 할거냐 여기서도 설정이 여기서 설정을 해야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거나 시작 단추 여기서요 윈도우 키 누르고 x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면 뭐야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기억나시죠 이거 했을 때 그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즈 파워셀로 바꾸기 현재는 끔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령 프롬프트 라고 떴잖아요 얘를 윈도우즈 파워셀로 바꿀거냐 안 바꿀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령 프롬프트죠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 맞죠 여기를 켬 이렇게 바뀌잖아요 윈도우즈 파워셀 윈도우즈 파워셀 그 얘기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단추에 배지 이 배지가 뺐지 뺐지 우리가 보통 뺐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는 거 그거 표시할지 안할지 이거 보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의 작업표시줄 위치 아까 상하좌우 다 된다 그랬잖아요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일반적으로 다 아래쪽이죠 가능하다 정도 화면에 50% 정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요거는 항상 그 다음에 네이블 숨기기 작업표시가 꽉 찼을 때 안함 이 세 가지 정도만 맞다 틀다 구분만 하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 또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여기 보세요 작업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선택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켬 끔 온오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에요 맞다 틀리다 말하시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 시스템 아이콘을 켜기 또는 끄기 나머지 거는 뭐 비활성화 상태인데 피플 작업표시줄에 연락처 표시할지 안할지 이런 여부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작업표시줄 설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 교재에 텍스트 형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윈도우 특징 배울 때 GUI 기억나십니까 그래픽 그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즈 10에서는요 이 설정 부분은 이 설정 부분은 우리가 배운 GUI GUI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보세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물론 이런 부분들을 그래픽 아이콘으로 도저히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길게 텍스트로 돼 있는게 많습니다 특히 설정 부분에서 그런게 많아요 하지만 설정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작업표시줄 두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시작 메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시작 단추를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윙키를 누르거나 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esc 를 누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걸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른다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앱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작 화면이나 시작 화면이나 작업표시줄에 고정시킬 수 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파일의 위치를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요 제거까지 가능하더라 라는거 제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시작 메뉴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바고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면은 많을 경우 크기를 갖다가 넓힐 수 있다라는거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구요 시작 메뉴 구성 시작 메뉴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확장단 추가 되구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한 앱 자주 사용하는 앱 바로 이 부분들 이렇게 나타내줘야 얘도 그냥 나타내는게 아니고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앱 목록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바로 이 부분이죠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설정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자세히 하게 배웁니다 제어판 출제기준에서 제어판이 빠지고 이 설정이 들어왔거든요 설정 톱니바퀴 모양처럼 생긴거 그 다음에 전원 전원은 뭐 컴퓨터 끌 때 쓰는거고 그 다음에 시작 화면 여기가 시작 메뉴 여기가 시작 화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시작 단추를 클릭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시작 메뉴가 되는거고 시작 메뉴들 여기가 시작 화면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작 화면에 시작 화면에 프로그램 앱 고정하기 여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작 화면이잖아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캡처 및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나서 여기 보세요 시작 화면에 고정 그러면 시작 화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있어요 그거예요 제거 누르면 제거가 된다라는 거고 제거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버튼 시작 화면에 고정 그 다음에 자세히 가게 되면 얘는 요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요 여기다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에 그 다음에 앱 설정 앱 평가 및 리뷰 그 다음에 공유 이 목록에 표시 안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제거요 제거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어판으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됐네요 요번에는 시작 화면에 프로그램 앱 제거하기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면 된다라는 거고 요번에 시작 메뉴 프로그램의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름 변경 아까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세히의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일 탐색기가 열려요 여기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이름 바꾸기 또는 우리 바로가기 이름 바꾸기 FE 기억나시죠 FE를 입력하면 되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명령 프롬프트가 화면이 시커맞잖아요 그래서 검정고무신 화면 이렇게 이름을 바꾼 재미있는 예를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일 위치 열기가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이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시작 메뉴에서 알파백 목록 그 다음에 한글 자음 목록으로 빠르게 프로그램 앱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클릭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윈도우즈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싶어요 앱을 그럼 계속 abcd 알파벳 순위니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알파벳 하나를 눌러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알파벳 목록에 나와요 한글 자음도 가능하고 그래서 윈도우즈니까 W를 누르라 이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접근성 여기 가서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됐네요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서 앱 타일 사용하기 그래서 크기 조절 및 이동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크기 조절해서 작게 보통 넓게 크게 어플리케이션마다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이동을 원하는 앱 타일을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라이브 타일 뉴스 같은 거 날씨 이런 것들은 라이브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걸 꺼버릴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해서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 앱 그룹 이름 변경 및 새 그룹 생성 얘는 직접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캡처 미 스케치를 여기 보세요 파란색 막대가 생기고 놔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룹 이름 지정 클릭 네 이렇게 해서 새 그룹 생성하고 이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방금 전에 본대로 마음대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앱 그룹 이름 변경 및 새 그룹 생성 이번엔 이제 시작 메뉴 및 시작 화면에서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앱 삭제하기 이게 이제 윈도우즈 10에서의 새로운 기능이거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액세스 2016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제거를 누른다는 얘기예요 됐죠 시작 화면에 고정 자세히 해서 작업 표시 줄에서 제거 얘는 이제 이미 작업 표시 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일단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파일 위치 열기 이런거 다 됩니다 자 제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거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거되는게 아니고 제어판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됐네요 바로 이거죠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창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하고 삭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메뉴 설정 가겠습니다 시작 메뉴 설정인데요 얘는 그러니까 시작 메뉴 얘네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 설정을 클릭하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 설정이요 얘를 클릭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작업 표시줄 그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라 라는 거죠 시작 메뉴 설정이니까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작 요거 이제 시작 메뉴 시작 화면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시작 단추를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설정 개인 설정의 시작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거 요거 아까 뭐라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는 거 시작 단추에서 기억나세요 빠른 링크 메뉴 열기 윈도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N 누른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인 설정의 시작 개인 설정의 시작 왜요 얘가 설정이거든요 설정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설정 설정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찾겠습니다 개인 설정 여기 있네요 개인 설정 들어와서 시작 이렇게요 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X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N이라고 돼 있잖아요 N N이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 N을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설정 누르면 또 개인 설정에 시작 네 됐네요 같은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얘는 I 윈도우 키 누르고 I 설정 이거 한번 해보세요 윈 키 누르고 I 설정 바로 가기 위해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지만 설정 들어가서 개인 설정에서 시작 아무튼 개인 설정의 시작 개인 설정의 시작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시작 메뉴 설정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 설정에서 작업 표시줄 여기는 시작 보세요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을 표시할지 안 할지 여기서 선택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시작 메뉴에서 앱 목록 표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아까 이거요 최근에 추가 앱 표시 가장 많이 사용한 앱 표시 제가 아까 추가 표시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타납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켬켬 해야지만 나타나요 그리고 때때로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 그 다음에 전체 시작 화면 표시 현재는 끔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시작 메뉴에 점프 목록 점프 목록 작업 표시줄 또는 파일 탐색기 즐겨 그 파일 탐색기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파일 탐색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를 켬 할 거냐 끔 할 거냐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점프 목록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네들이 다 점프 목록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점프 목록 얘 누르면 고정 시키는 거고 해제 시키는 거고 그쵸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그 다음에 창 닫기 이런 부분들 또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파일 탐색기 설정 네트워크 요것만 돼 있는 거죠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선택도 설정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작 메뉴 시작 화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규작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시작 프로그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우리가 윈도우를 시작했을 때 컴퓨터를 부팅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갈까요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즈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으로 실행 되길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쵸 결국 파일이죠 실행파일인데 시작 프로그램에 복사해 놓으면 돼요 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인데요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이 있는데 실행에 바로가기 키 윈도우키 누르고 R 기억나시죠 알 애우세요 이제 윈도우키 누르고 R 바로가기 키에서 굉장히 강조해 드렸던 윈키 누르고 R 무슨 약자예요 RUN 런 띠다 라는 뜻입니다 실행이라고 번역을 해요 거기서 셸 셸 셸 콜론 스타트업 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애우셔야 되겠죠 셸 콜론 스타트업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돼요 또는 파일 탐색기 윈도우키 누르고 이 파일 탐색기 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윈도우키 누르고 이 누르면 이제 파일 탐색기 들어가는데 거기 주소 표시줄에서 똑같이 셸 콜론 스타트업을 입력해도 돼요 얘도 됩니다 셸 콜론 스타트업을 해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윈키 누르고 R 누르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입력해 놨어요 셸 콜론 스타트업 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시작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면 TS 앱 데이터에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시작 메뉴 시작 프로그램 복잡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풀네임으로 영어로 나와요 C의 유저의 TS 요건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앱 데이터 로밍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스타트 메뉴 프로그램 스타트업 복잡하네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백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시작하면서 엑셀이 처음 실행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엑셀 파일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다음 그 다음 바로 이 부분 위치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요 시작 프로그램에 넣어 놨는데 이제는 원치 않아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작업 관리자가 있거든요 작업을 관리해주는 사람 근데 얘는요 바로 가기 키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플러스 esc 를 누리게 되면 작업 관리자 들어가요 암기 하시구요 애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작업 관리자 들어가면 시작 프로그램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사용을 원치 않는 프로세스 앱이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사용 안함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 실행이 해제되요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 시작할 때 시작 프로그램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앱이나 파일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해서 삭제를 클릭하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누르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작업 관리자 들어오게 되면 이건 이제 다음 다음 포인트 시간에 배우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구요 자 시작 프로그램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알캡쳐 누른 누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돼요 그겁니다 네 이게 바로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반드시 애우셔야 되는 거는 뭘 애우셔야 된다 스타트 업 셀 콜론 스타트 업 이게 바로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는 명령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네 시작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레지스트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트리 저희 교재에 레지스트리 뜻 뭐라고 써 드렸어요 교재 한번 봐보세요 네 그렇죠 등록하다 뭐 등기소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 기록해 놓은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 뜻만 알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각종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계층 구조형 데이터베이스예요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자 실행 바로가기 키 뭐예요 윙키 누르고 알 거기서 얘도 이제 오셔야 돼요 알리지는 레지스트리에 알리지고 알리지 알리지 이랬어 알리지 에디트 에디트는 무슨 뜻이에요 편집 그래서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명의 알리지 알리지 에디트 되네요 그 다음에 실행 열기 란에다가 ms 컴픽으로 입력을 해요 ms 컴픽 그 다음에 ms 컴픽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픽 구성 시스템 구성 기억나십니까 입력한 다음에 시스템 구성에 도구 탭이 있거든요 도구 탭에 가게 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 가 있어요 예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 두요 레지스트리가 편집이 돼요 알리지 에디트 해 오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치우고 윙키 누르고 R 그 다음에 알리지 에디트 확인 그 다음에 얘 누르고요 지금 바로 이게 레지스트리 편집기예요 여기 오게 되면 hkey 클래시스 루트 커런트 유저 그 다음에 로컬 머신 hkey 유저 s 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커런트 컨피그 요런 것들이 있는데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 그런데요 이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파워 유저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들만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바로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들어가서 뭘 설정 값을 잘못 바꾸고 지우고 뭐 한다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쓰는데 지장이 생긴다 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고만 계시고요 가겠습니다 레지스트리에 키 그 다음에 값 추가 및 편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부터 레지스트리 복원한다 안한다 복원한다 라고 두시고 윈도우즈의 부팅 이외에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도 참조가 돼요 그래서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윈도우즈 등의 프로그램 환경 설정할 때도 사용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IRQ 인터럽트 리퀘스트 약자인데요 IRQ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아이오 주소 아이오 주소 아이오 라는건 인프다 어푼 그 다음에 DMA 이런 하드웨어적인 자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정보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원관리 이런 정보도 다 갖고 있어요 누가? 레지스트리가 그리고 사용자 프로필 프로필 프로필과 관련된 부분은요 ntuser.dat 이 파일에 저장이 돼요 ntuser.dat 파일에 저장된다 이런건 맞다 틀리다 알짱 안 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이게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편집하는 명령어 알리지 에디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의 특징 그 다음에 정의 맞다 틀리다 구분만 잘하시면 돼요 네 레지스트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이 섹션 마지막 작업관리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관리자 테스크 매니저 매니저 매니지먼트 관리자니까 매니저가 되겠죠 테스크 매니저 얘는요 이런 일들을 실행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강의 듣고 난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또 정리 하시는 거예요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방법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달달달 읽으시는 건 아니고요 보세요 일단 가장 표준적인 시작의 윈도우즈 시스템의 작업관리자 뭐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요 실행 실행에서 테스크 작업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자 매니저 매니저의 약자 MGR 테스크 MGR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모르고 있으면 시험문제 나오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테스크 MGR 에요 MGR 작업관리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msconfig 시스템 구성 들어가서 도구 탭에서 마찬가지로 레지스트리처럼 도구 탭에서 작업관리자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작업관리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쉽트 플러스 ESC 이건 외우셔야 되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 그 다음에 T 윈도우 키 누르고 X 빠른 링크 메뉴 열기에서 T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를 클릭해도 돼요 들어가는 방법이 10가지나 됩니다 맞다트리다만 구분 살짝살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다는 거 이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누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클릭한 다음 바로가기 메뉴에서 작업관리자 여기 작업관리자 T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겁니다 T 이거 T예요 그러니까 3번 3번 방법하고 10번 방법은 같은 거죠 실은 그 다음에 윈도우 검색상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요 검색상자 작업관리자라고 입력한 다음에 검색 결과에서 작업관리자를 클릭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스템 구성 시작 프로그램 탭 여기잖아요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작업관리자 열기를 클릭해도 돼요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구성의 시작 프로그램 탭에 가면 작업관리자 열기도 가능하거든요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구성 뭐라고 치면 돼요 ms config 라고 치면 되죠 기억나시죠 ms config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는데요 시작 프로그램을 띵 누르면 보세요 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윈도우즈 10 같지 않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작 프로그램을 갔는데 가니까 휑 하니 비어있고 작업관리자 열기 라고 떠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방법 10가지 중에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스템 구성에 들어가서 시작 프로그램 탭에서 작업관리자 열기 이렇게 해도 들어와요 좀 윈도우 스럽지 않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프로세스 탭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무슨 뜻이에요 피알로 css 처리란 뜻이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앱들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pu를 얼마큼 잡아먹고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전력 사용 심지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세스 탭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을 때 작업 끝내기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성능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뭔지 눈에 띄죠 cpu 중앙처리장치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 디스크들 이더넷 이더넷은 네트워크 인터넷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성능 그 다음 앱 기록 사용하고 있는 앱에 대한 기록 cpu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은 배웠잖아요 원치 않는 프로그램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사용 안함 하면 되는 거고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크죠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 정보 계정 그죠 이 사용자가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를 얼마큼 쓰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세부 정보 그 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작업 관리자 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업 관리자 언제 이용하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럼 어떡하지 작업 관리자를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서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해서 작업 끝내기를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탭에서 프로세스 탭에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실행 중지를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단추를 클릭하라 라는 거죠 그럼 해당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성능 탭에서 cpu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아까 살펴봤죠 앱키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텍스트에요 작업 관리자에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수행 순서를 변경하지는 못한다 아무리 얘네가 작업 관리자가 힘이 좋아도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 수행 순서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 라는게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섹션 작업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테스크 MGR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바로 끝나면 안됩니다 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 교재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텍스트 하나하나 제가 줄 형광펜 빨간거 빨간 박스 쳐드린거 위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리하시고 반드시 블러셔업 공부 복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의 듣는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파일 탐색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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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